신속한 공간이자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는 도랑들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땅 합읍면 도랑을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부성들에게 물려준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케이버트 지사장님하고 준비하신 우리 케이버트 인지원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현산 댐이 최근 녹조 문제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환경 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한 도랑 살리기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오염된 도랑에 대해서 수생식물과 환경 정비를 통해서 건강한 생태화천을 회복을 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도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문화경원도 같이 실시를 했는데요 이 문화공연은 저희 케이워터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즐기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친근감 있는 케이워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워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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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